실전 모의고사 3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의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이 테이블의 기본키는 학번필드로 구성된다. 학번필드 선택하시고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학번필드는 반드시 7자로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글자 수가 7글자입니다. 글자 수를 셀 수 있는 함수, 랜이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어떤 필드에 대해서 글자 수를 셀 거냐면 학번필드에 대해서 글자 수를 세어가지고 글자 수가 7글자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설정하신 겁니다. 다음, 성명필드는 공백 없이 최소 두 글자 그럼 성명필드를 선택하시는데요. 공백 없이 최소 두 글자 입력 마스크에 가셔서요. 글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필수로 두 글자는 꼭 들어가야 돼요. L자 두 글자 넣으시고요. 최대 네 글자가 들어가도록 필수로 두 글자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선택으로 두 글자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 물음표, 기호 이용하셔서 총 글자 수는 네 글자가 되지만 꼭 입력이 돼야 되는 것은 최소 두 글자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L자 기호는 필수, 물음표는 선택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자 우편 필드는 전자 우편 필드는 대부분 영문자가 입력된다. 해당 필드에 데이터가 입력될 때 자동으로 그럼 I am need 모드에 와서요. 영문 입력 상태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숫자 반자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명과 전자 우편은 중복 가능한 인덱스에 와서요. 중복 가능 성명 필드 전자 우편도 마찬가지로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 가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계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 클릭하시고요. 테이블 표시에 가셔서 학생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학생 테이블 추가하시고 교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학생 교수 학생 학과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학생 테이블의 지도 교수 필드도 변경된다. 그럼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 레코드와 학과 테이블은 각각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럼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 두 번째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놓으시고 학과 코드를 드래그 하셔 갖고요. 학생 테이블의 학과로 드래그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테이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 다음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 필드 값이 변경되면 학생 테이블의 학과도 변경되도록 그 다음에 삭제는 체크를 안 하죠?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현재 작업하셨던 관계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3번입니다.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의 값을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가셔서 학생 테이블의 학과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값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회 속성에 가셔서요.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오실 횡온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누르셔서 학과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학과 테이블의 학과 코드와 학과 명을 가져오셔서 오른쪽 닫기 변경된 거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죠. 바운드 되는 열은 우리가 학과 코드를 선택하면 학과 코드가 저장이 돼요. 첫 번째 필드의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바운드 열은 1이에요. 그 다음 가져온 열의 개수는 2개니까 2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열 너비를 각각 2cm라고 했습니다. 2, 세미콜론, 2 하시면 되겠죠. 목록 너비는 2 더하기 2는 4 라고 바꾸시면 되겠고요. 목록 2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고 학생 테이블에 학과 필드 가셔가지고요. 학과 필드가 클릭하시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고요. 학과 코드와 그 다음에 학과 명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도 학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갑니다. 그 다음 기본 보기 상태가 연속 폼 형태로 나타나도록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모드 탭에 가셔서 기본 폼을 연속 폼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가 가능하지 않도록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를 어떤 변경을 하실 땐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가능인데 아니요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는 보이지 않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거니까 형식에 가셔서 탐색 단추는 보이지 않도록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도 보이지 않도록 아니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폼의 제목 표시줄에 최대화 단추는 최대화 단추도 화면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최대화 단추는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현재는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대화 단추를 표시하지 않겠다면 최소화 단추만 표시만 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폼 바닥글에 TXT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모든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전화번호와 전화번호 본문에 있는 전화번호와 보호자 연락처에는 암호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입력 마스크에 가셔서요. 암호 형식으로 표시하시려면 패스워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패스워드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그 다음 보호자 연락처에도 입력 마스크 데이터에 입력 마스크에 가셔서요. 패스워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보기에 가시면 음 제가 전자우편에다가 전자우편에다가 했나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자인보기 가셔서 네 전자우편에 했네. 확인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화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다가 패스워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호자 연락처였죠. 보호자 연락처에다가 아까 제가 어디다 입력 마스크를 했는데 네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신고 네 보호자 연락처에다가 입력 마스크에다가 패스워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폼보기에 가시면 네 전화번호랑 그 다음에 보호자 연락처 암호 형식으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개수밖에 표시가 됐는지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1번 폼 완성하는 작업 하셨고요. 두 번째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다음과 같이 지도학생 폼을 하이 폼으로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 폼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폼 디자인의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하이 폼 도구를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교수명 아래쪽에다가 하이 폼을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지도학생 폼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기본 폼의 교수 코드를 하이 폼의 지도교수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걸 선택하시면 되세요. 직접 지정해 가셔서 교수 코드를 그 다음에 지도교수 코드를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목록에서도 선택하셔도 되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리고 폼의 이름을 폼의 이름을 폼의 이름을 지도학생이라고 하시고 마침 버튼 누르신 다음에 폼 보기에 가셔서 지도학생 폼이 하이 폼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학생 검색 폼에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폼 머리글에 다음 지시에 따라 명령 단추를 생성하되 학과별 버튼 학과별 목록 버튼 오른쪽에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별 목록 버튼 여기 옆에다가 닫기 버튼을 만드는 거죠. 닫기 버튼 그러면 우리 디자인 탭에 가셔서 명령 단추 만들겠습니다 하시면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학과별 목록의 옆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십니다. 폼 작업이고 폼을 닫을 거고요. 그쵸? 폼 닫기 캡션으로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의 닫기 캡션은 닫기로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을 CMD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누르신 다음에 좀 크기를 문제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이 임의로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폼 보기에 가셔서요. 닫기 버튼 좀 모양을 더 수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닫기 버튼의 크기를 좀 수정하셔서요.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폼 보기에 가셔서 닫기 클릭하면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폼을 닫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교수별 학생 지도 커리를 보고서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은 교수별 학생 지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그룹 및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디자인 탭에 그룹함 및 정렬에 가서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기준이 교수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룹 머리끌만 나타나도록 자세히 가셔서 그룹 머리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머리끌 구역 표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머리끌만 나타나도록 그래서 머리끌 구역 표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페이지 바닷글에 txt 날짜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날짜 선택하시고요. 시스템이 현재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에다가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엔터 그 다음 날짜를 연월일이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요. 날짜가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연또은 4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y를 4개 입력하고 한자로 한글 연자 입력하고 한자키 눌러서 해년 그 다음에 월은 한글자네요. m월 그 다음에 dd1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확인을 해볼까요. 보고서에 가셔서 아래쪽에 날짜가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연월일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코드 원본 설정했으니까 보고서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교수 코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다음은 네 번째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화면과 같이 페이지가 표시되도록 설정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F2 눌러서 확대 축소하겠습니다. 는 첫 번째가 현재 페이지가 나왔고요. m% 연결하겠습니다. 쭉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현재 쭉 다음에 슬래시가 나오겠죠. m% 연산자 페이지 S를 붙여서 전체 페이지 수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쭉 중이라는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가셔서 페이지 번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보고서 머리끌에 LBL 지금 보고서 교수 코드 바닷글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머리끌인데 바닷글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세히 가서 표시 안함 이걸 하셔야 되겠습니다. 표시 안함 하셔야 지금 보고서가 전체 문제의 3쪽이었는데 제게 4쪽이 나와서 뭐가 다를까 봤더니 그루파 기준에 머리끌 영역만 표시하고 바닷글 영역은 표시 안함이라고 선택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머리끌에 LBL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화면과 같은 특수 효과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 효과를 지정하시려면 형식 탭에 가셔서요. 특수 효과의 현재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제시된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는 약간 앞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시죠. 볼록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 하시면 위쪽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제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하시면 되겠고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학생 검색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갑니다. 그 다음 학과 검색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아니고 이벤트 프로시저니까 속성 시트에 가셔서 이벤트에 원 클릭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누르시고요. txt 찾기 컨트롤에 정확한 학과명을 입력했을 때 찾도록 할 거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txt 찾기 컨트롤의 널값일 때는 필터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if 만약에요 if 만약에 음 널값입니까 isNull이라고 입력해요. 어디의 값이 txt 찾기에 있는 값이 널값입니까 라는 걸 먼저 작성을 할게요. txt 찾기 컨트롤의 널값일 때는 검색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필터를 해제해 주시면 되잖아요. 미 필터원의 속성일 false로 해놓으시면 필터를 해제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이제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도록 필터에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터는 학과명이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학과명이 누구랑 같냐고요. txt 찾기랑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요. 이 학과명의 속성은 문자겠죠. 문자이기 때문에 앞과 뒤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고요. 입력받는 선택되는 컨트롤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n% 연산자가 이용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부터 시작한 큰 따옴표는 닫아주시고 뒤쪽의 끈 따옴표 열린 거를 다시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필터의 속성을 적용하겠습니다. 필터1의 속성을 추륵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폼보기에 가셔서 학과명에서 입력한 것에 대해서 학과 검색 버튼 누르면 나오시면 되는데 학과명을 테이블에 가셔서 영어과 의상과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영어과라고 입력하고 학과 검색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널값일 때 비어있을 때는요. 비어있을 때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가 표시가 되는 거죠. 학과 검색 폼 작업을 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3번 문제도 학생 검색 폼에서 작업합니다.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학과별 목록 이라고 되어 있는 CMD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얘도 매크로가 아니죠. 이벤트 프로시저가 맞죠.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원클릭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작성기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가 보고서 미리 보기 형태로 상태로 열리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두 커맨드 먼저 입력하시고 어떤 매크로 함수를 쓰실 거냐면 오픈 리포트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보고서의 이름은 뭐냐면요. 교수별 지도학생 리스트 입니다. 남심표 어떤 형식으로 보실 거냐면 앱뷰 퓨리뷰 해서 미리 보기 상태로 보겠습니다. 필터 이름은 따로 넣지 않고요. 조건을 주시는데 TXT 찾기 컨트롤에 입력한 학과명에 해당한 정보만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학과명이 같습니까? 누구랑 TXT 찾기랑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 학과명은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돼야 하고요. 그 다음 TXT 찾기에 입력된 컨트롤 값을 구분하기 해서 M% 연산자로 구분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학과명 앞에서부터 작성된 큰 따옴표 닫아주셔야 되고요. 뒤에 작은 따옴표 열려있는 부분을 큰 따옴표로 막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시 폰복에 가셔서 아까 의상가 였나요? 입력하시고 학과 검색 학과별 목록 누르시면 의상가에 해당한 내용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 현재 폼도 변경하신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크로스텝 커리를 만드실 때는 만들기 커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현재 예지에서는 학과와 교수 테이블 테이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시려면 마법사를 이용하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커리 커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교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필드를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가 만들고자 한 커리는 크로스텝 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현재 학과 21, 22, 23, 24는요. 학과 탭을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학과 코드 그리고 경영과 의상과 표시가 되어 있는 학과 명입니다. 그래서 가져올 데이터는 필드는 학과 코드 학과 명을 가져오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핵머리 글로 표시해요. 핵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핵머리 글로 하시면 아직 덜했으니까 좀 더 확인할게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 강인 동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교수 탭을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교수명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교수명을 가져다가 교수명 필드를 가져다가 우리는 열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열머리 글로 열 단위로 표시가 되어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열머리 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열머리 글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숫자는 그냥 교수 테이블에 특정 필드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기본 키 있는 교수 코드를 가져다가 값으로 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하신 다음에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학과 코드 학과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학과 코드 대신에 학과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과명 다음에 교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 합계는 교수 코드를 가지고 와서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 코드를 가져다가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행 머리끌로 표시해요. 행 머리끌로 그 다음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기 한번 하시면 교수 코드에 개수라고 표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첫 번째 학과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교수 코드 의 개수를 교수 합계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학과 학과명 교수 합계 해서 쭉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테이 커리를 직접 이렇게 만드시고요. 우리 보기 상태를 확인하셔서 일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X 누르시고요. 예 누르신 다음에 커리 이름은 학과별 교수 인원 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가조 실 테이블 은 학과와 학생 테이블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셨으면 학과 명이 필요 하고요. 그 다음 학과장 명도 필요 하시고요. 전화번호도 필요 합니다. 학생 수는 학번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눌러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바꿔주시고 학번 대신에 학생 수라고 바꿀까요? 이렇게 바꾸신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로 확인해 보시면 학과 학과명 그 다음에 학과장 명 그 다음 전화번호 학생수 문제 나와있는 내용 더 수정할 게 없네요. 이 상태에서 맞다면 오른쪽 X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예 버튼 눌러서 커리 이름을 학과별 학생수 조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가셔서 학생 테이블과 교수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교수명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학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학생수가 있네요. 학번을 가지고 아까처럼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 그리고 학생수라고 넣을까요? 학생수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교수명과 학과 그 다음 학생수가 표시가 되는데 모든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학생수가 가장 제일 많은 교수명 학생수가 제일 많은 거는 동해네요. 그러면 학생수가 제일 많은 내용만 표시하려고 해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학생수가 가장 큰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속성 시트에 가셔서 상위 값 1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상위 값 1번은 퀄리 위쪽에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속성 시트를 확인하시면 돼요. 상위 값 에 가셔서 현재 5 25 되어 있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아 상위 값 하나 그럼 지금은 어떤 게 나오냐면 상위 값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 여기 속성 시트에 상위 값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봤던 모든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상위 값 1번 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학생수가 제일 많은 교수명을 표시하려면요. 다시 한번 와서요. 우리 학생수 필드에서 정렬을 내림차순 정렬하고 한번 확인하시면 동해가 첫 번째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퀄리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속성 시트에 와서요. 상위 값 모두가 아니라 하나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에 오시면 내림차순 정렬했을 때 학생수가 제일 컸던 데이터가 맨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만 학생수가 제일 많은 교수명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이에 누르신 다음에 학생 제일 많은 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3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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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